도담도담 전래놀이 연구소 도담도담은 아이들이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습을 말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도담도담 전래놀이 연구소는 골목놀이를 다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곳으로 동두천중앙로 공방거리에 있습니다. 전래놀이 연구소는 잊혀져가는 예전 놀이들을 찾고 우리놀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래놀이 연구소의 목표는 전통문화가 계승된 놀이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체험활동으로는 공동체 놀이인 윷놀이의 윷판을 직접 만드는 미니 윷판 만들기 선조들이 무명이나 삼배옷을 짜입었던 배짜기를 작게나마 경험할 수 있고 골목놀이였던 팽이 색칠하고 돌리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다양한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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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